나도 이제 어릴 때 나는 동생하고도 엄청나게 비교를 당했어요 동생은 결국 서울대를 갔거든요 동생은 서울대를 나왔고 지금 결혼도 했어요 동생은 이미 결혼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운빨이 좋아가지고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까지 받았어 그러면서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걸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올해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맞고 살았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로 계속 압박을 당했어요 말로 계속 압박을 당하고 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돈만 많이 벌었으면 아마 당장 나는 따로 나갔을 거예요 결혼 안 했더라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아직 나도 모르겠지만 요즘 세대에 20대 30대가 약간 그런 그게 걸쳐 있어요 어릴 때 옛날식의 가정교육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PTSD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나도 이제 고3 때 우울증이 와버렸고 나 상담도 받은 적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사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상담 받는 것도 돈 깨져요 사실 돈 때문에 상담 안 받는 거지 지금은 지금 내 심리 상태가 몰라 그나마 좀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치료를 진행 중인 상태는 아니니까 진행 중인 상태는 아닌데 그 우울증 테스트 해보면요 우울증 테스트 한번 그냥 한번 어떻게 좀 해볼까 진짜 나는요 이 우울증 테스트라는 걸요 군대에서 처음 해봤어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냐면요 현대인에게 우울증은 증상에 따라 다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이 있진 않다 최근 일주일이 느꼈던 감정에 질문이 있고 생각나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도 괴롭고 귀찮다 요즘은 이거는 조금 나아요 요즘은 대부분이 아니고 자주 귀찮아 다음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저 요즘 식사량 줄었어요 응 나 요즘 식사량 줄었고 그리고 누가 도와주더라도 기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사실 네 위로 못 받아요 응 그래서 솔직히 내가 연애하기가 좀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그 네 연애하기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요 사실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를 만나요 응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를 통해서 좀 어떻게 위로를 받아보려고 해도 내가 계속 뭔가 위로가 안되면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계속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응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응 근데 이거는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 정신 집중하기가 어렵다 아 근데 저 좀 좀 산만하긴 해요 저 멀티 작업 이런 거 잘해요 우울했다? 저 자주 그래요 하느님마다 힘들게 느껴졌다가 느껴진 게 아니고 저는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느꼈다 가끔 내 인생이 실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이런 생각은 거의 안들어요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 있었죠? 지금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지? 저 잠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을 하면 계속 두려워요 말수가 줄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을 해서 그렇지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저 외로워요 몸도 마음도 다 외로워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큰 불만? 많지 눈물이 나오진 않는데 나 요즘 울적할 때 많아요 울적할 때 많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저 최근에 느껴요 저 최근에 최근에 많이 힘들었어 도무지 뭘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는다 저 가끔 저 컨텐츠 밀리는 거 좀 많아요 요즘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 악플 때문도 좀 커요 자 그럼 결과 한번 볼게요 셋 둘 하나 펌프 하면요 네 맞아요 43점 나 43점이에요 나 예전에는 30몇 점이었는데 지금 또 40몇 점으로 늘어났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군대에서 이거 우울증 진단 테스트 하면요 항상 그랬어요 우울증 진단 테스트 하면요 저는 군대에서 항상 항상 뭐 보통 아무리 제일 낮았던 점수가 35점이었고요 심각한 우울 상태다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군대에서 소대장이 그랬어 맨날 나오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빨간색 좀 그만 나오라고 하다가 뭐냐 나 병장 달고서도 하기는 했는데 의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내가 2010년 7월을 전역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6월에는요 소대장이 나보고 한 말이 야 승훈이 너는 다음 달에 저녁이니까 이제는 하지 마라 우측하면 나보고 하지 말래 이제 저녁 한 달 남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근데 저는 이런 상태가 지금 십몇 년째 이래요 내 인생의 반은 거의 이런 상태로 살아온 거야 이런 심리 상태로 그리고 여태까지 참 버틴 것도 용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울한다고 해서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나 아직 안 죽어요 나는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보다는 더 오래 살 거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보다 난 더 오래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사나 이런 거 내가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그런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나는 지금은 그냥 걔네들이 진짜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터져서 뭔가 그냥 빨리 죽기를 바란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세상 살면서요 만난 사람들 중에서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난 있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런 불행해졌으면 좋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연애를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연애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왠지 내 부인이 될 사람한테도 완전히 그거를 그냥 화풀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 상태에서는 화풀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애한테 대물림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가정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막 괴롭힘을 당하면서 커왔다가 나중에 이제 뭐 세상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한테 뭐 다른 치유를 다른 방법으로 뭐 이런저런 치유를 받아서 그래서 더 애한테 더 뭐냐 애를 더 아껴주고 더 잘 키우는 사례도 있어요 분명히 더 잘 키운 사례도 있고요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나는 결혼을 할 거예요 물론 내 이런 상황을 받아줄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전에 연애부터나 해야지 결국 결론은 기 내 상태는 결론은 솔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이 컨텐츠를 ppt를 작업하면서 중간에 계속 막 내가 기분이 막 우울해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 제작을 중간에 막 멈추고 쉬고 막 사실 엊그제도 사실 제가 지난밤에도 갑자기 막 그런 이상형 월드컵 갑자기 하고 막 그랬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것 때문에도 있어요 제가 좀 좀 컨텐츠를 준비하다가 현타가 와버린 거야 이게 사실 겨우겨우 준비를 한 거고요 사실 이거보다 얘기를 더 하면 제가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막 방송 중에 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유튜브 각을 못 만들 수도 있나 울어야지 더 레전드가 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근데 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